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새벽에 승리하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이크 없이도 몇 천명 앞에 메시지 하셨습니다. 발성이 좋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업가 워렌 버핀이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돕고 있는 NGO 글라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NGO를 위해서 매년마다 행사를 하는데요. 무슨 행사냐. 자기와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경매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경매를 했을 때 나온 점심 식사의 한 끼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대단한 가격이죠. 누구하고 점심을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나하고 점심 먹으려면 2천만 원을 내야 돼. 우리도 미쳤다. 어떻게 2천만 원을 내고 먹을까. 그런데요. 2019년도에 경매 가격이 여러분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두구두구두구 45억이었습니다. 45억이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이 사람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45억이라는 돈을 내고 그냥 한 끼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뭔가 모금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45억이라는 돈을 내고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냥 낸 돈은 아니었겠죠. 뭔가 이 사람이 가진 지식과 이 사람이 가진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겠죠. 하물며 세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진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승리의 비밀을 알려줄게. 이러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45억을 내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러셨냐. 은혜로 주겠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영적 상태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비밀을 아는 축복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비밀에 중요한 발판이 있는데 그 발판이 바로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신 불가능한 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터진 때마다 바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길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 있어요.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빨리 오늘 새벽부터 해야 될 게 빨리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부터 막 뭐야 이거 막 이래가지고 그랬다면 안되겠죠.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을 믿는다고 해도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당장 불신앙하고 당장 걱정 근심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해요. 가끔씩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막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가끔씩 갑자기 막! 차차차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지금 저 차 얘기하는 거죠? 저 차. 저는 저 차 어저께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보고 걱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는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와이프가 운전할 땐 제가 야야 차차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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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진짜 걱정되니까 제가 운전할 때는 걱정 안 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우스갯이 소리를 하냐면요. 우리가 까먹어요 가끔씩. 누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까먹습니다. 누가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오 차차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이 문제 문제 문제! 이 사건 사건 사건! 이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주권을 회복하세요. 승리의 비밀의 출발의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조건. 승리의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누굴 뜻하는 걸까요? 많은 예언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핵심된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성경에 핵심되신 그리스도 모든 예언의 핵심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해도요.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처음 가가지고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민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학을 듣는데요. 얘네들이 쉬운 덧셈, 뺏셈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 바보다 미국 애들. 그리고 나는 막 천재인 줄 알았어요. 선생이 질문하면 저야! 바로! 대작! 계산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죠.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자만해가지고 난 똑똑해.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밑에 있더라고요. 수준이 따라잡혔어요.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미국 애들은 뭔가 한국처럼 계산기처럼 딱딱딱 하는 건 몰라도 그 기본기를 계속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따라잡히는 거 있죠. 우리가 가장 시작에 이 언약의 언약 중심되신 그리스도 언약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영혼의 각인풀이 체질 되도록 사건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언의 핵심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과 내 결정과 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정도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도록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향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김포 237 트리 라운지 첫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다민족들이 모여서 첫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다 이제 예배 시스템 갖추고 이제 하는데 우리 다민족 한 명 와서 그럼 이제 좀 도와라 얘기를 하니까 4시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할 거 없는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돕고 이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시간 나니까 또 주변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다민족들 오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저 사람이 예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예배는 오긴 오는데 와가지고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지 예배 앉았다 가는데 정말 변화가 되는 건지 느끼고 있었는데 와 하나님이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언약 붙잡고 사명 깨닫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맨날 짜증나 있어. 내가 맨날 뭐랄까요? 다운되어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받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답을 내리고 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고 해보세요. 내 주변까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된 말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였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뭘 우리가 찾아와서 듣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책을 피고 읽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하기 싫은 거 읽어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하기 싫은 거 들으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의 언약을 보는 것이 너무나 은혜돼요. 이것처럼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 번 성공 가서 새벽에 언약 붙자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자기 전에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재해석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안 받았겠습니까?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갈등이 왔습니까? 모든 것을 나는 예배에서 답을 찾겠다. 언약 붙잡고 참석하시는 분은 그 말씀이 달달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참석하시는 분은요.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앞에 누가서 설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읽는 자 그랬습니다. 읽는 자. 읽는다는 표현은요. 뭔가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에만의 시간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어디를 가서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읽는다는 거죠. 나 혼자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시간에. 무엇을 뜻하는 건가? 나만의 서미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나만의 서미타임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는데 이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와가지고 미국에서 쭉 사는데요. 미국은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멀고 땅도 넓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막 아파트 단지 안에 막 뭐가 다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멀리 멀리 있어요. 차 타고 가야 돼요. 와이프가 와서 운전도 못하죠. 그리고 애 낳죠. 저는 아침에 나가면 사역하고 밤에 들어와요. 그러면 영어도 못하지. 친구도 없지.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육아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힘들면 뭐합니까?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면 아 예예. 그리고 다 분위기 맞춰주죠. 근데 참 감사해서 제가 칭찬 하나 할 거는 이 분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뭘 했냐면 그래 자기도 결단을 내리고 나의 썸미타임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려움들을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고 받은 말씀으로 또 재해석한 거 옆에 글을 쓰고 자기만의 썸미타임 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쌓였어요.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줬어요. 야 정말 잘했다. 안 그랬더라면 정말 그 말씀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 모든 어려움이 나한테 왔을 텐데 말씀으로 답을 답을 정말 잘했다. 내가 처음으로 칭찬을 한 번 해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나의 썸미타임.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선 답 내려라. 예배로 모든 것 다 인도 받아라. 그리고 나만의 썸미타임을 회복해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조건. 두 번째로 그러면 승리하는 비밀. 승리의 조건 갖춘 자가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죠. 승리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완전 순종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언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계 맨 대제사양들이 요단강을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춘 것처럼 다위시 삶을 통해 기름 부은 받고 말씀 인도받아 살아난 것처럼 에스터가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랑한 것처럼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은요. 지키는 자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까지 오도록 첫 번째 제가 말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자 이끌리자 하는데 왜 못할까요? 예언된 그리스도 언약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힘을 못 얻고 나의 서미타임 속으로서 내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시간표가 왔는데 이끌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 옛 체질, 내 옛 틀대로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표현상.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비밀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말씀을 주셨죠. 구원받은 우리가 한 가지 모든 민족 만민 어린 양 땅끝 증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표현되는 뭡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초점 맞춘 여러분들의 삶 생각 기도 되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가 50 다민족 제자 10가지 지교회당 그리고 지교회 그리고 두 지교회당을 놓고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지교회당 놓고 기도한 현장이 어디였냐면 김포하고 인천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김포 현장에 온 교회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또 응답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도요 저희가 인천 전사님이랑 잘 연결되어가지고 인천 지교회당 거기 활용하면서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만 품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다민족들 이제 각 현장 속에서 이제는 지교회당 현장은 당신들이 책임져라. 한국 사역자들이 와서 뭐 막 다 해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다민족들이 우리가 핵심돼서 하자. 그래서 다민족들 다 이제 임원으로 그 현장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이분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앞서 세우는 사람들이 됐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반응들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2, 3, 7, 1, 5천 주제 그냥 생각만 해도요.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찬양 기도회를 해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악기로 헌신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저는 올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야. 이분 전문가들이 시간 내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서로 말씀 주고받다가 네가 아는 집사님이 그 친구니까 네가 더 감사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 헌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2, 3, 7에 껴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아 맞다. 저분은 나 때문에 지금 저 분이 2, 3, 7에 껴있는 거구나. 야 그럼 내가 저분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네. 깨달았는데요. 2, 3, 7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초점 맞추고 생명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가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 가까운 기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으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그 현장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센 사람, 다른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복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놓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 마음이 간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승리하는 비밀. 조건을 갖추세요. 뭡니까? 말씀의 예언되신 그리스도로 담내리는 것. 예배로 모든 인도받는 것. 그리고 나만의 서미템을 회복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2, 3, 7나 5천 종족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복받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체질을 갖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봉 6장 33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체질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비밀의 언약 붙잡고 하루 동안 또 일평생 복음위에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